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블롯 예제처럼 데이터와 데이터의 간격, 열이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다른 기호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의 셀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놓고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열로 텍스트를 나누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시고 텍스트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B4부터 B19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구분,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 이런 데이터들이요. 하나의 셀에 각 쭉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 각각의 필드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범위를 일단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도구 안에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화면에요.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분 기호로 분리됨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현재 가져온 데이터는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심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마지막에 있는 번역에 해당한 데이터. 번역을 스크롤 막대에 이용하셔서 마지막 번역을 선택하시고 열은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요. 번역 필드를 선택하시고 번역 필드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B열에 B4부터 B19 영역에 각각 하나의 셀에 쭉 입력되었던 데이터들이 C열, D열, E열에서 열을 나눠가지고 텍스트 나누기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했더니 열 너비가 좀 좁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네요. C열, D열, E열, 열 너비. 열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나누기 1번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도요.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하나의 셀이 입력되어 있는데 팀명부터 홈극장까지 세미콜론으로 데이터가 필드가 좀 구분되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각각의 열을 나눠서 텍스트를 나눠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A3부터 A10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내용에서는 심표가 아니라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데이터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연고지라고 있고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맞춤을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나눠가지고 열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는 여러분이 임의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텍스트 나누기 두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텍스트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 예제는요. A2부터 A14 영역에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공백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A2부터 A14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세미콜론이 아닌 공백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문제에서 할부 기간 월 마지막 열을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한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각각의 열로 나눠서 텍스트를 나눠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